헉! 붙었어. 세컨이, 세컨샷이 중요한데? 괜찮아. 상관없어. 우리는 어차피 땅을 샀으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쳐. 상관없어. 그냥 그린네만 올리기만 하면 돼. 여기 지금 보니까 그리고 저기 우리 호재 프로님 친 거 보니까 약간 내리면 언덕이 있어서 약간 핀 약간 오버해도 다 컴백해요. 컴백. 안 넘어가, 안 커. 큰 거 생각할 필요 없어. 그냥 스윙하면 돼, 이런 거. 잠시만요. 골프 실력은 좀 비슷해, 아니면 먼저 좀 치고 나갔어요. 지금은 제가 조금 더 나은 거 같아요. 잘하시는데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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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.. 아무튼... 맞아! 마다! 마다! 6월. 맞다! 끝났어요. 괜찮아?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우리 서현 씨의 매니저로서 15년간 함께했다는 골프를 잘 친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. 우리 서현 선수도 굉장히 골프에 진심이고. 쉬운 라인 아니에요. 내리막라예요. 그렇죠. 저런 위치면 훅이 좀 날 수 있죠. 그렇죠. 공이 낮게 가고요. 런이 좀 생기죠. 오른쪽을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! 나이스! 짧다. 오! 나이스! 나쁘지 않으면 좀 짧겠죠? 조금 짧았어요. 네, 좀 짧았습니다. 짧다. 괜찮습니다. 약하게 쳤네. 사실 티샷을 가장 잘 쳤던 소희연 팀이었는데 세컨을 헤드웨이에 빠지게 되면서 표정 관리를 못한 소희연 씨였습니다. 자, 일단 그러면 우리 전홀에 팔을 기록했던 이용기 팀. 티샷 준비해 주시죠. 티샷! 저희는 이번에 두 칸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칸이요? 핫3 러프를 사도록 하겠습니다. 핫3 러프를 구두로 보겠다. 전략적으로. 그래서 130m에서 150m 사이를 쳐야 됩니다. 몇 번 치실 거죠? 저는 8번 아이언 가보겠습니다. 130m에서 150m을 8번으로. 굿샷! 굿샷! 오비야? 오! 오비다! 오비지역인... 오비지역인... 오비 인정 아이돌 이동은 OK. 아이돌 건가요 ? 아합니..... 오 travelling 할거 같고 roy정은? 말을 해줘야죠. 근데 약간 슬라이스 났어. 우린 다 말해주기. 자, 오비를 기록합니다. 이게 정말 뜻대로 되지가 않네요. 그렇습니다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우리 삶과 비슷합니다.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골프죠. 아, 마이너스 한 칸. 오비를 기록했기 때문에. 살까? 사도 되는 일. 사. 어, 사자, 사자. 밥 보여줘도. 살게요. 구매 가능하세요. 좋은데, 올려? 두 올 연속도. 야, 이거 괜찮네. 좋네. 내일 새로운 E&A.